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경제신문을 읽는 일입니다 경제신문 읽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신문을 읽으면 좋다 요즘 또 주식이나 부동산이 유행이니까 경제신문을 꼭 봐야한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163일째 정확히 얘기한 163일 한 5월에서 6개월 정도 매일 아침 꾸준히 경제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 경제신문을 읽는 것을 단순히 읽고 많은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읽은 것을 글을 쓰고 오디오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163일 동안 경제신문 읽은 것을 정리해서 공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매일 아침 경제신문 1면에 나온 기사들을 정리해서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블로그입니다 돈이 그대 삶을 춤추기 하라라는 블로그인데요 제가 매일 아침에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163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163일이 되었고 이렇게 이제 너와 나의 투자 공부라는 게시판에 이렇게 메일 같이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 있었던 일들의 일상을 제가 처음에 써주고요 신문을 한번 이미지를 구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제 기사들을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제 생각을 덧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블로그에 이제 정리해서 올린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이제 이코노미.뉴스페이퍼 E-C-O-N-O-M-Y.N-E-S-P-A-P-E-R 이라는 계정으로 제가 이 경제신문 읽어주는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첫날에는 제가 하지 못했고 2일차인가 3일차부터 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도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블로그라는 내용은 똑같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벌써 163일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라는 컨텐츠 플랫폼에도 올리고 있는데 구독자가 767명 그리고 댓글이 205명이 써주셨습니다 댓글을 그래서 163일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다고 하면 힘들 수도 있고 쉽다고 하시는 일인데 이 경제신문을 읽는 것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제가 얻게 된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신문을 읽으니까 당연히 굉장히 시사적인 문제 트렌드적인 그런 이슈들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주시투자 하고 있으니까 주시투자에 대한 정보들 공모주 투자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서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이건 이제 경제신문을 읽기만 해도 이제 얻을 쓰는 것들이죠 그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제신문을 읽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읽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경제신문이 조금 너무 어려워서 조금 이제 읽기가 선뜻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 컨텐츠를 이제 봐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이 정말 경제신문 콘텐츠만 올렸어요 여기는 근데 지금 어느덧 163일 차이인데 813명 분들이 제 계정을 팔로잉 해주시고 제 컨텐츠를 매일같이 받아보시고 계십니다 블로그에서도 이제 조회수가 굉장히 뭐 200, 300 정도 많게는 400까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컨텐츠를 계속 찾아가 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운영한 SNS에 방문해 주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신문을 읽는 거 정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내가 그냥 본대로 내가 그냥 해석한 대로 그 경제기사를 요약하고 정리해 주는 일만 했을 뿐인데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가 세번째 책 넥스트 리딩에서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그 맛집이어도 좋고 뭐 식물 읽기도 좋습니다 혹은 책이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자신의 SNS에 한번 이제 정리해서 올려주면 누군가는 그 컨텐츠가 이제 필요로 해서 그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수익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면 저는 아직 뭐 경제신문 컨텐츠로는 수익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만 내가 만든 컨텐츠가 정말 잘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면 그게 이제 뭐 직업이다 커리어나 뭔가 수익적인 측면에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꼭 신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뭐 취미 활동도 좋고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하시고 계신 분이랑 그것도 좋고 혹은 내가 뭐 요즘에 뭐 돈 아끼는 걸 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얼마든지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올리셔도 얼마든지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경제신문 일면 읽기라는 이 컨텐츠를 이제 통해서 이제 뭐 경제 지식에 도움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꾸준히 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컨텐츠가 가진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고요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일들 여러분이 가끔의 컨텐츠를 SNS로 발행하시면 뭐 거기서 오늘 효과는 둘째라고 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당장 오늘 딱 7월 1일이잖아요 어 하반기가 시작되는 만큼 오늘부터 뭔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이제 맛집 블로그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대구에 사는 친구인데 맛집 블로그를 하기로 해서 음 아마 이제 하나 둘 리뷰가 이제 세게 될 거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친구의 블로그에 방문하게 되면은 아마 그 다음부터는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체험단 리뷰를 써달라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이제 또 무료로 먹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정말 응원하고 어 처음에는 반응이 없을지 몰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1일이니까요 하반기 첫날 오늘부터 바로 결심하시고 시작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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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